저희 회사는 38년 된 부산의 향토기업입니다. 저희는 조선기자재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저희 제품은 대부분 독일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린더 커버, 실린더 크라운, 비스턴 로드 같은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저희가 들고 왔고 그리고 프로펠러와 장착이 되는 프로펠러 샤프트, 인터 샤프트 등의 제품들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고 단순하게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플랜트, 원자력, 우주항공 모든 분야의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업에서도 조금 개선이 되는 걸 실제로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마린 같은 행사를 적극 참석하기도 하고 해외에 관련된 전시회도 저희가 직접 부스를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계획입니다.